안녕하세요. 빵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장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은 제가 카피라이터 초짜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정말 이제는 습관이 돼버린 그런 방법이고요. 아주아주 쉽고 아주아주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모아져서 나의 자산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방법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제목을 이렇게 지워봤어요. 문장과 어휘 훔치듯 늘려보자. 세상에는 좋은 문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도 그런 문장 쓰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도 하고 질투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처음은 흉내내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문장을 가지고 흉내내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문장 스크랩하기 읽고 생각하기 실용적인 문장으로 바꿔 써보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예를 들어봐야겠죠? 여기 굉장히 좋은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책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이 말 모르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원래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 You Excellent, 칭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었어요. 그때 책이 나왔을 때 약 2만 부를 판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다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제목을 바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바꾼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십백천만, 십만 백만대 백만불을 판매하게 됩니다. 예능 자막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 말이 마치 속담이냐?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이럴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있죠. 이 문장은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좋은 문장인지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분석은 내가 연습을 함으로써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연습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을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강력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래가 좋아하는 맛있는 먹이를 준다면 춤추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음식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또 뭐가 있을까? 네, 반가운 친구는 고래도 춤추게 하겠죠. 대박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은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돈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대부분은 그냥 돈이라고들 하세요. 그리고 또 행복은 정말 행복한 마음은 중요하잖아요.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 음악. 네, 당연히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니까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은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칭찬 대신에 고래를 좀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하는지. 저는 수업을 할 때 수강생, 학생,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래 대신에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나 자신. 저는 정말 칭찬을 좋아하거든요.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 어르신의 이름을 써보기도 합니다. 의외로 어려운 어르신들 칭찬 되게 좋아합니다. 밥집 사장님. 어, 이거 맛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라도 더 주시잖아요. 그래서 밥집 사장님. 칭찬은 밥집 사장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택배기사님도 춤추게 한다.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칭찬은 자기 아이 이름을 넣어도 좋겠죠. 그래서 은근히 이 문장 하다 보니까 되게 교훈적이네요. 자, 이번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할 때 춤추게를 한번 바꿔볼게요. 칭찬이 고래에게 미치는 영향.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의 표현은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칭찬은 고래도 뛰어오르게 한다. 칭찬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칭찬은 고래도 날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말 잘 듣게 한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넣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개과천선하게 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근육 운동하게 한다. 고래하면 근육보다는 살을 떠올리게 하는데 어쨌든 운동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처럼 이런 문장을 가지고 단어를 바꿔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문장의 구조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칭찬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춤추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스스로 계속해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좋은 문장 구조, 좋은 틀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게 됩니다.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번에는 다 바꿔볼 텐데요. 내 일, 내 관심에 맞는 어떤 짧은 글짓기를 하되 이 문장의 틀 안에서 단어들을 다 바꿔서 짧은 글짓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살을 빼야겠다 싶어요. 그러면 아마도 냉장고에다가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피자는 피자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막대기도 살찌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응용된 문장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칭찬, 고래, 춤추계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전체의 다른 문장으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글쓰기 연습하려고 모였으니까 이번에는 글쓰기 연습은 뭐 여기에는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땡땡땡 노 책 쓰게 한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한참 관심 있는 게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는 하수구도 하수구 대신 뭐 지금 우리 아빠다, 제주 아빠다 일급수가 되게 한다. 더 적합한 말을 넣어서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단지 연습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연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제 문장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연습을 반복해서 하면서 문장의 형태를 익히고 좋은 문장의 구조를 익히고 문장 안에서 단어들이 하는 일들을 그냥 외우듯이 익히는 게 아니라 채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쓸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좋은 문장을 많이 스크랩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방법들도 되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때그때 메모장으로 스크랩 해도 좋고요. 그리고 아 나는 노트로 손에 잡히게 하겠어. 그러면 인형은 노트를 만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진이나 캡처 이런 것들도 손쉽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스크랩을 하세요. 그냥 나중에 하지 하면서 미루지 마시고요.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기 변의 방법으로 곡관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연습한 것처럼 문장의 단어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여러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중얼중얼중얼 하셔도 됩니다. 너무 방법을 정형화시키지 마시고요. 습관처럼 연습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문장 연습하는 거 하나 해봤는데요. 영상 뒷부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단문쓰기 연습, 표현하기 영상들을 링크해 놓을 테니까 한번 둘러보시고요. 구독, 좋아요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